뉴욕 증시는 30일, 미국 소비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아쿠달 우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. 미국의 1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은 1.3%로 지난달 속포치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. 다우전스는 전일보다 0.86% 내린 38,111.4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다우스닥은 1.08% 하락한 16,737.08로 마쳤습니다. 엔비디아의 주가는 3.77% 떨어졌습니다. S&P500은 전일보다 0.60% 내린 5,235.48로 마감했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오른 14.47을 기록했습니다. 스톡티브이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